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연수생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길다면 긴 시간인데 잘 해오셨어요. 그죠? 별 문제 없이 차분하게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잘 노력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별 문제 없었죠. 그런데 샘도 재수를 해봤고 그리고 재수종합학원에서 담임생활도 4년 정도 해봤고 그리고 샘 수강생들 중에는 재수생들, 연수생들 많잖아요. 지금부터가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문제일 수 있어요. 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 6월달 평가원 끝나고 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그죠? 힘들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에 선생님이 먼저 오늘 할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면 6월달에 좀 튼튼하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방주사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나 일이나 다, 그렇죠? 다 이 마음 상태, 감정에서 비롯돼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행복하면 일도 공부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상태는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선생님 기억을 더듬어서. 뭐 긍정적인 상태가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별 문제 없는데 혹시나 예전의 선생님처럼 두려움. 그렇죠? 올해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 다음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 세상에 나 혼자 같은 느낌. 사막에 나 혼자 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분노. 그렇죠?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여기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깔려 있지 않을까. 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샘이 이런 문구를 하나 봤어요.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감정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그걸 없앨 수는 없대요. 다른 좋은 감정들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른 좋은 감정들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좋은 감정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 얘기를. 이건 선생님이 한 7년쯤 전에 샘 아내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봤던 글이긴 한데요. 그냥 짧은 얘기입니다. 제목은 나비와 소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본 기억에 감동이 있어서 매년 수강생들에게 현장에서도 이 얘기는 해요. 그렇죠? 나비와 소녀. 얘기할게요. 시작이 길지 않아요. 옛날에 소녀 소녀 한 명이 살았어요. 그렇죠? 이 소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비가 저 숲 쪽에서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막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녀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대요. 그런데 하도 마음이 안 돼서 돌아가서 그 덤불을 해치고 뭐 팔뚝에 상처가 좀 나긴 했지만 덤불을 해치고 거미줄을 해쳐서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갔어요. 소녀의 마음도 기뻤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 나비가 갑자기 요정으로 변하더니 웃지 마세요. 나비가 요정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소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다음 주로 또 번호 어때요. 어쨌든 그런데 이 소녀는 말이야 대단히 현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비 요정이 소녀의 귀에다가 속닥속닥속닥 얘기를 했어요. 소녀도 그 말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녀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그 소녀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임종날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던 거죠. 할머니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가 된 소녀가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나비 한 마디를 내가 구해주었지 그 나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렇죠? 샘이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의 좋은 감정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듣는 학생들 중에는 에이 뭘 감사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히 감사할 일이지 너희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의 학생들도 제법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멀리 가지 마세요. 항상 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건 나 스스로한테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착한 놈이잖아.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스스로에게 감사하세요. 야 이거밖에 안 돼. 넌 결국 재생일 뿐이야. 라고 학대하지 말고.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잘 해오고 있다니 참 너 대단해. 고맙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단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그렇죠?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재생들 삼생들을 두고 있다. 자녀로 두고 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색 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감사합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만 부모님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 세상에 감사할 일이 제법 많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란 감정보다는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채워보세요.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이런 실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학년에 반이 한 세네 반 좀 됐나 봐. 그 중에 한 반을 대상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고 했대요. 감사일기를 그렇죠? 일기를 쓸 때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써보세요. 라고 하고 그 반을 계속해서 제작진이 추적조사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 며칠간은 부모님한테 감사해 이런 이런 말들이 막 나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감사할 거리가 뚝 떨어진 거지.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감사일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남겨 이런 거예요. 어제 치킨을 배달해 준 시킨 배달부 아저씨에게 감사.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함은 그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습관으로.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감사일기를 한 3, 4개월 쓰게 했더니 그 반이 다른 반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맞아. 저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차이는 학생들은 성적도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결과에요. 그렇죠? 자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감사한 일들을 찾아 봅시다. 그렇죠? 선생님 감사 잘하는 편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감사 잘하는 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선생님 인생에서 되게 고마운 순간이죠. 선생님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되게 고마운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선생님이 간혹 아침마다 선생님 문자에 답글 보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상 그렇죠? 네. 무슨 대청문 박살 이런 식으로 매일 꾸준하게 답글 보내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겠지만 그 답글 대신에 글쎄요. 오늘부터 어제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선생님 문자에 답글로 보내주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보내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 한번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자분하게 아마 진짜 5월달 6월달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5월달 6월달 잘 보내면 그렇죠? 올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선생님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